현재의 K-POP 팬덤은 한 아이돌의 사망으로 인해 끊임없는 애도를 보내고 있습니다. Never die. 자꾸 온 형이 형 부순다고 기어오르지 마라. 오늘 존나 예민하니까. 너만 기면 족같은 줄 알아? 마지막 소원이에요. 이제 애를 수리준 다음 후에 뿌려줘. 이거 진짜 앤디 오빠야? 앤디가 나한테... 아니 우리한테 마지막 소원을 남기고 있는 거잖아. 끝까지 돌겠네. 개소리 좀 그만해. 난 할 거야. IBC데이! IBC데이! 참가포인의 영광을 빌리다. IBC데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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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BC데이!